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입니다.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거란은 무려 3번을 걸친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라이크 역사는 거란에 당당히 맞선 고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시험이 쉬워지는 시간, 역시 라이크 역사.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저자 박광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답사여행 전문여행사 여행이야기의 최영롱 씨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롱입니다. 라이크 역사 12회, 오늘은 거란과의 전쟁을 맞이한 고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고려는 전쟁을 좀 많이 치렀어요. 그렇죠. 고려 역사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들은 초반에 거란과 전쟁, 그다음에 중반부에 여진과의 어떤 긴장감,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또 몽골과 전쟁, 이렇게 나눠볼 정도로 고려는 어떤 나라보다도 주변의 강국들하고 여러 번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첫 번째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과의 전쟁을 이야기해볼 건데요. 네. 먼저 거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어떤 민족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거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란족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은 크게 세계의 흐름이 있는데 중세 이후로 보면 이제 몽골, 그다음에 거란, 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족은 활동하는 영역이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란족이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또 여진족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지만 남쪽 농업국과에 대한 적대적인 것들은 전쟁 때만 그랬던 거였는데 이들은 늘 활동 공간이 겹치던 나머지 두 종족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힘을 잡으면 여진하고 몽골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여진이 세력을 잡으면 몽골과 거란이 힘을 잃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거란이라는 나라를 한국에서는 이제 그 침략과 관련해서 한번 기억을 하니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중국 북방에서 강력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북쪽의 문화를 크게 일으켰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라 이름을 요나라로 바꾸게 되고 송과 더불어서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양단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의 요나라를 가볍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뒤로 빼고 그 당시 상당이 강력했고 발전했던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란의 1차 침해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연도로 보면 99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고려가 건국한 지 한 70년 남짓 돼서 겪은 사건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 태조 때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고 사신도 보내고 또 선물도 보냈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거란과의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었죠. 거란이 태조 왕건에게 보냈던 그 선물이 낙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갑자기 낙타가 등장해가지고 낙타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굶어 죽어요. 굶어 죽고 그때 왔던 사신들은 또 귀양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거란으로 볼 때는 고려라는 나라가 일단 우리랑 친할 생각이 없구나. 이제 그럴 즈음에 광종 때쯤 이제 송나라가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종의 역사에서 보면 송과 외교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이 딱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와 고려가 먼저 있고 송이 나중에 생겼는데 고려는 거란과는 손을 딱 끊어놓고 송과는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송하고 고려가 손을 잡으면 우리 거란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960년 970년 그 즈음에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그때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긴 거는 1, 20년 뒤에 이제 결국은 1차 침입을 하게 됐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서희 외교담판 기록을 보면 소손녕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약간 때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안 놀고 쟤네랑만 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한국 외교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진짜로 19명은 반기문 사무총장 제외하고 서희를 꼽습니다. 서희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장군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인물도 아니지만 1차 침략을 무난하게 막아냈고 그것도 외교적으로 막아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럼 서희가 훌륭한 건 알겠는데 서희는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역사 공부를 조금 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을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교관의 자질이 말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서희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신념이었고 두 번째는 엄청난 정보력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세 번째 실행에 옮기는 아까 말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1차 거란 침략을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희가 소선영과 단파를 짓는데요. 네. 혼자 갔나요? 사실은 이제 혼자 간 건 아니고 몇 명의 사신단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소선영이 볼 때는 일단은 서희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대국의 장군이니까 소국의 신한은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절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서희는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그럼 나 회담 안 해. 그리고 그냥 객사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요. 소선영이 당황했겠다고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소선영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표는 사실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손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였을 것 같은데 뒤에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데 서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원래 이제 남북으로 쓰게 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협상장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동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평관계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서희의 보이콧 했던 그 끼부림이 목혀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서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송과 고려의 외교관계를 성립시킨 인물이 바로 서희예요.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랑 외교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한족의 나라를 다 같이 도와준다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송이 통일하기 전에 통일하기 전에 그렇게 고려가 송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통일하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얘네들이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희가 가서 몇 번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송과 고려가 정식 외교관계를 962년, 65년 이 즈음에 맺게 됩니다. 광종 때. 그러니까 서희에게는 머릿속에 송과 거란과의 관계가 어떤지 대충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려에다가 전군을 보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송과 접경지역에 있던 주 접점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군대 오래 둘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이 뻔하게 나오니까 얘네들은 빨리 으쌰으쌰하고 뒤로 돌아갈 거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얘네들은 뭔가 협박만 하고 내려가는 게 분명하니까 그 협박의 요소만 찾아내면 거꾸로 칠 수 있겠다. 서희 모래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소손형이 떼를 쓰기엔 서희가 너무 베테랑이었던 거죠?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를 잘못 만났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희가 협상을 일단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소손형이 딱 서희를 만나자마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니네가 지금 이 영토를 계속 넓혀서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양 이북의 땅은 다 내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안건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자기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건가요? 아마 그 영토에 대한 점유가 가장 크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던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부분 차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영토를 계승했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강국 고구려를 자기가 뒤집어 쓰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보면 로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같은 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구려를 울렸으면 일단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봤던 것 같대요. 그렇지만 이제 서희가 볼 때는 어이가 없었겠죠. 자 보자. 니네 나라 뭐니? 요 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려야. 그럼 그때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고려 고구려. 그럼 나라에는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서희가 약간의 거짓말은 쳐요. 우리나라의 도읍지가 어딘지 아니? 평양이야. 사실은 이제 평양은 제2의 도읍지였잖아요. 그런데 제2의 도읍지지만 어쨌든 제2의 도읍지에서 제2를 가로치면 도읍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읍지야. 그러면 누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얘기니? 아 그럼 그건 의지에서 빼자. 일단 그래서 1차 의지에서 빠져서 요 나라 영토를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실은 본질의 문제는 항상 협상 과정에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약간은 공중에 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본질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협상은 바로 뭐냐면 니네는 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멀리 있는 송나라랑 지내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난하게 이끌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이라고 했던 두 번째 안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 건가요? 두 번째 안건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거란적으로 볼 때 약간 꺼림직한 것이 있었어요. 서희랑 단판을 짓기 전에 고려군한테 습격을 받아서 패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융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평지 전투에 능했던 거란군이 산악지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고려군의 요격을 받으니까 이게 전술적으로 상당히 위협을 받겠다. 고려라는 나라를 공격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쟁에 대해서도 크게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본질적인 안건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내 쪽하고 가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진족을 공격하게 되면 니네가 니네 공격한다고 뭐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역 땅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니네랑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진족이 소수니까 거의 공백지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그 공백지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이 얘기를 잠깐 이제 스톱 소속력이 스톱시켜놓고 이 나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받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아마 그렇게 통보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협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고구려 개성 논쟁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왕 고려가 거란과의 국경 지역의 영토를 넓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사망 이제 니네들은 외교관계를 끊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사망은 이제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1차 침입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희는 이제 협상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로 영토를 넓히는 게 압록강까지 확장하는 홍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주라든지 이런 곳을 포함하는 강동 육주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방 민족들 눈 때문에 확장하지 못했던 압록강까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후 고려가 압록강을 기준으로 영토를 동북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오히려 이제 서희가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대 전쟁상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영토를 주고 떠난 거의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 보면은 거란족을 보면은 조금은 원래 얘네들이 뭐 하러 왔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정말 군대 막 손님은 좀 귀여워요. 군대 막 끌고 와서는 그래 알았으면 이거 주고받게 이런 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리한테 당하는 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고려 조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사실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고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또 신념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삼박자죠. 어떤 정보력 신념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임기응변. 이 세 가지가 갖춰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념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희가 그럼 뭐 그냥 석영 주고 말지 이러면 깔끔할 걸 얘네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고려로 볼 때는 이후 어떻게 보면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거나 또는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과의 어떤 경쟁을 상당 부분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고려는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대규모의 전쟁이 성공적인 작전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후 500년 고려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소손령이 처음에 나는 대군을 이끌고 왔다. 막 항복해라. 80만 대군이라고. 막 이렇게 할 때 고려 조정은 왜 그렇게 당황을 했던 걸까요 이런 대규모의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광종 이후에 계속 내부에서 귀족들이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대비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지역의 군대들은 훈련이 대단히 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2차 3차에서 끊임없이 활동했던 양규 같은 인물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몇십만 대군 사이에서 전투를 해서 적을 1만 가까이 살상을 할 정도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강군이 또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부의 혼란하고는 상관없이 군대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그런 어떤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1차 침입 이후에도 거란은 또 2차 침입을 하게 됐는데요. 1차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고려로 볼 때는 예측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거란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송과 단교를 하고 거란과 국교를 수립하고 또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예를 갖추는 그런 거를 요구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려에서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제 거란으로 볼 때는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는데 실제로 이때 속이 탔던 이유는 뭐냐면 송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송과 전쟁이 보통 금나라나 이후의 원나라 몽골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중국의 한쪽 국가를 눌러버려요. 그런데 이때는 거의 엇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상당히 드물게 어쨌든 송과 거란 사이에는 형제의 관계가 맺어져요. 형은 거란 동생은 송. 그만큼 힘이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군신을 맺거나 아예 그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송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음대로 풀렸으면 고려는 무시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고려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조바심이 났던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침 이제 고려 안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이유로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천추태우라는 그렇죠. 강조의 변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던 분이 바로 이 천추태우라는 분이죠. 이분이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목종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조선시대로 치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수렴청정을 합니다. 발을 내려놓고 청정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목종이 좀 몸이 약했다 그래요. 그런데 20살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천추태우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지금 아들을 못 낳을 것 같다. 그럼 다른 왕족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왕시성을 가진 조카가 들어오든 숙부가 들어오든 그러니까 갑자기 뜩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나한테 애인이 하나 있었지 그게 김치양이라는 의미에요. 그럼 김치양하고 천추태우하고 사이에서 지금 현재 호적관계로 보면 김씨가 되는 거죠. 왕씨가 되기 보다는 그러니까 이 김씨가 된 얘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얘가 대량원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종이 먼저 천추태우 쪽을 공격을 하려다가 유폐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목종이 위험에 빠지니까 그 당시 이제 북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강조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려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강조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목종이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뭘 하지? 이런 상황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강조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강조의 아버지가 쓴 편지에요. 지금 고려정부가 엉망이니까 너가 내려와서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 머릿속은 뭐가 정리가 되면 목종은 죽었고 지금 역적은 천추태우하고 김치양이니까 얘네들 없애면 되겠네 깔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딱 내려갔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리죠. 목종이 살아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목종이 살아있는데 목종에 아까 허락을 받고 들어오라고 할 때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갔죠.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뭐로 몰리냐면 반란군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가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지금은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천추태우 김치양을 귀향 보내고 그런데 목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종도 결국은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목종을 죽여요.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조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일으킨 반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고려 민심은 천추태우 김치양을 쫓아낸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목종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자고 목종을 죽인 거죠. 여기서 이제 목종 앞에서 사정을 구했으면 목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막 함부로 하지 못했다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결국 목종을 죽이고 현정을 올리게 되면서 안팎의 분위기가 강조는 좀 세다 강하다 때에 따라서는 좀 파렴치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안팎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걸 핑계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1차 침입 미후로는 이 나라 기준으로 보면 고려 왕은 이 나라 황제의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화를 그 밑에 있는 신화가 죽인 거예요. 목종을. 그러면 내 신화를 죽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럼 말이 안 된다. 목종은 내 신화인데 지네끼리 생각을 하는 거죠. 명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로 이게 아예 그러면 고려를 빌미로 해서 내가 그냥 가서 세울까. 왕도 세우고 고려에 대한 이때까지 지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한 걸 행사하겠다라고 내려온 게 바로 2차 침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차 침입은 공부를 하면서도 놀란 건데 개경을 일단 거란군이 함락을 시킨 거죠. 그렇죠. 이때는 일단 1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1차 협상 때 서희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때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명백하게 항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고려의 현종 같은 경우는 나주까지 피란을 가요. 그리고 또 나주까지 피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야유를 왕에게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라를 잘못 지켜서 여기까지 피란을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려로 볼 때는 1차 2차 3차 전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했던 일이 이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또 국경 지역에서는 고려군이 계속해서 작지만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었어요. 거란으로 볼 때는 고려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계속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려 왕을 쫓아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주까지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네요. 네. 나주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쳐들어오기가 귀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산이 너무 많아요. 이 기병들이 올라와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진출 속도도 느리고 군대는 분산이 되고 결국은 여기서도 어떻게든지 뭔가 이게 일이 안 풀려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하공진이 와서 그러면 내가 고려 현종한테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공진이 당신이 얘기하는 요구들을 들어서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인질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2차 침입도 그럭저럭 마무리가 되고 이제 현종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려도 약간 뭔가 자신이 있었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하고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고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했던 게 주력 대군들을 다 이쪽으로 뽑아내면 분명히 송나라랑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지금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고려는 지금 송과 연결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만약에 동시에 역습이 들어가게 되면 두 부분으로 군대를 나눠서 막아야 되니까 이 나라로 볼 때는 상당한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는 최대한 활용을 했던 거였고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또 약속을 고려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가 너무 나서 그때 소선용 왔었잖아요. 동생으로는 안 된다. 형을 보냅니다. 그 형이 바로 누구냐면 소배합이에요. 그래서 소배합한테 보내서 이제는 아예 왕을 잡아와라. 고려의 왕을 잡아와라고 10만 대군을 내려보내죠.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거란도 심기일천하고 쳐들어왔을 텐데요. 그에 대비하는 고려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나요? 이때쯤 되면 이제 고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당시 이 나라에서 원정군의 규모가 한 1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에서 방비하고 있었던 군대의 숫자가 20만 명이에요. 일단 숫자가 두 배가 됩니다. 이 당시 이제 고려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고 물론 이제 문신이지만 이 당시는 이제 장군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번 전쟁 현장에서 큰 공을 세웠던 강민첨 김종현 이런 장군들이 강감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당시는 어떤 전쟁보다도 고려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소배합으로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고려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차 거란 침입 때 저희가 또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귀주대첩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 소배합이 압록강을 넘고 나서 들어오는데 결국은 고려군의 요격을 받아서 그 10만에 이르는 주력부대가 여기저기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소배합의 생각은 뭐였냐면 좀 단순했는데 개경으로만 가면 된다. 개경 가서 고려의 왕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고려군으로서는 일단은 병력을 길게 안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개경까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요격을 다 했기 때문에 개경에 도착하기 전에 소배합군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끝까지 소배합군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럼 여기서도 죽고 돌아가다도 죽을 거면 여기서 죽자. 이게 이제 군인들의 심리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약올라. 약올라. 소배합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미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철군의 기회를 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황제한테 가서 얘기를 해볼게.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결국은 귀주에서 습격을 받아서 주력군의 대부분을 잃게 되고 기록에 따르면 10만 대군이 넘어왔는데 돌아간 건 3,000백 개, 4,000백 개 없었다. 수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요 나라에서도 펄펄 뛰면서 원래 이 왕족이거든요. 소시가. 그런데 너의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고 결국 귀향 보낸 걸로. 그러니까 바로 전쟁의 패배를 물어서 죽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요 나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 고려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바로 3차. 그리고 이제 귀주대첩이 있었던 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몇 십 년 동안 계속 쳐들어왔지만 사실 뚜렷한 성과도 얻고 오히려 이렇게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상처만 생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아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도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려로 볼 때도 이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건 힘들었다는 거죠. 2차 침입 때 어떻게 보면 개경이 함락당했고요. 3차 침입 때는 작전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경까지 군대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동북 지역이 전쟁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더 이상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목표 거란족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네를 침략하지 않을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 정도 약속을 해주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고려로 볼 때도 명확해진 겁니다. 다만 굳이 이제 무리한 조건 세폐를 바친다거나 조공을 이렇게 물건을 바친다거나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라는 상황은 결정이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니네하고 그러면 교류를 할게라는 선언만 해주면 이 전쟁은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결국 고려는 그러면 송과 외교관계를 끊고 니네하고 외교관계를 맺을게 즉 이제는 송을 큰 나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큰 나라로 섬길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됐던 게 뭐냐면 3차 침입 때 송의 원군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송나라에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송에서 원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송과는 민간 영향에서 교류하더라도 충분하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쪽으로 돌아서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전쟁을 끝내고 이후에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두 나라 어떻게 보면 세 나라가 그럭저럭 합의를 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전쟁을 하여 겨우 얻어낸 평화군요. 뭐랄까 서로 막 싸워서 원래 상태로 들어왔네요. 원래 상태로. 그렇지만 그 원래 상태는 이전하고는 다른 거죠. 그 이전에 세 나라가 공존했을 때는 각각 세 나라가 서로 불안한 상황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힘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다 겪었으니까 이후에서는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고려로 볼 때는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잃었잖아요. 국토 그다음에 군인 또 국경 지역의 문제점 물론 강동 육주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북방 민족들에게 고려가 어떤 나라다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전쟁이죠. 고려 이건 만만치 않다. 옛날 고구려랑 똑같아. 오히려 더 지독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려가 가진 이미지를 북방 중국에게 명확하게 얘네들은 강한 나라야. 이런 것들을 심어준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치러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려가 힘없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세 번 세 차례 침입에 걸쳤을 때도. 그런데 그런 정도로 힘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거란을 치든지 이게 뭐야 맨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고려가 평화를 선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고구려처럼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구려 때 만주 연해주 쪽으로 또 이제 발해 때는 연해주까지 확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확장을 했을 때는 거기가 거의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조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조직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소수 몇 백 몇 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는 영토를 넓힌다는 것도 있고 또 그냥 복속당해도 거기 있는 주력 부족들은 그 옛날은 우리가 다른 데였는데 이제는 고구려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금이 들어서고 할 때는 이 조직은 상당히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촘촘한 국가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영토로 만든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그쪽에 내 사람이 들어가는 3인 정책을 쓰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정부 자체를 복속시키려는 힘 그러려면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생각해볼 때 유목 국가들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부족하니까 농업 국가를 침범을 해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농업 국가가 유목 국가를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그 당시에 고려로 볼 때는 그 이점보다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라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중세 이후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는 거기가 거기 공지예요. 한 번 갔다가 쭉 가서 몇백 년 동안 담치고 있어도 내가 누구 나라야 내가 중국이야 고구려야 이러면서 헷갈리던 시기였지만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조직이 촘촘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항도 강해졌고 그런데 거기 올라갈 만한 이익은 별로 없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왜 고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힘이 넘치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넘칠 정도는 또 아니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려가 여러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하지만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침략을 받은 게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하지만 또 고려도 결코 지지 않은 싸움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려의 힘도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네요.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는 것이 결국 고려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일단 무조건 항복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협상을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초기에 1차 침입 때 우왕좌왕했던 고려 조정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뒤에 나타나는 걸 보면 결과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고려가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부지역에 보면 침입에 대해서 원안이 쌓여가지고 탑 지을 때도 다시는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전체 역사 맥락에서 바라볼 때 고려는 어쨌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맞고 적이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고 또 우리에게 유리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는 그 사전에 어떤 무언가에 둘러싸여서 미리 포기하거나 허황된 것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외교 또는 어떤 국경 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는 면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란 쪽에 침입을 얘기했는데요. 거란의 뒤여서 또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해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동북지역이 또 복잡해지죠. 이번에는 또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참고로 금방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100년 정도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거란에 대한 후유증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거란 여진 바로 넘어왔으니까 고려는 맨날 전쟁했겠네. 그런데 전쟁은 짧게 했고요. 평화는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북구성과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도 오늘처럼 박진감 넘치는 전투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라이크 역사 12회의 거란과의 전쟁이었고요. 라이크 역사 13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